스텔라 리더 가영 어우 심쿵해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 뜨거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스텔라 여러분들 우리 많은 소방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아 네 심쿵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가슴 속이 심쿵심쿵할텐데 한 분 한 분씩 궁금해하시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리더 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미니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망가 정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과 지금 힐링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 소방관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진짜 되게 열심히 항상 해주시잖아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저희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기 소방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소방관 여러분들이 스텔라 여러분들의 음악을 듣고 또 힐링하실 거라고요 신곡이 곧 있으면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지금 1월에 컴백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열심히 시곡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월달에 내년에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즐거우셨어요? 네 좋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뒤에서 땀을 흘리는 소방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경기 소방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스텔라의 마지막 노래 마스크를 청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2016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경기 소방대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